좌측으로 코너를 놓을 건데 그럼 지금부터 저 전방 좌측에 있는 저 장애물을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어디쯤에 있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쭉 지나가다가 저 장애물이 이제는 내 시야에서 가려져서 안 보여요. 하지만 장애물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 장애물을 기억하면서 코너를 돌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 맞은편에 차량이 있어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마법인 거죠. 그럼 후진 놓고 천천히 내 좌측 거울과 우측 거울 확인하면서 일단 좌측 거울로 확인하면서 저 장애물 아까 있던 그 장애물 옆을 미세하게 타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또 어디를 신경 써야 되냐? 내 차 앞머리 우측이 이 화물차에 닿는지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전진이든 후진이든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좌회전할 때 이 바닥의 장애물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전방에 있는 장애물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다시 또 후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후진을 딱 놓고 우측 장애물 확인하고 우측 장애물 우측 장애물이 바닥이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한 다음 기억하고 부드럽게 핸들을. 핸들 절대 급하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후진하면서 주차할 때는 급하게 돌릴 타이밍이 오기는 하지만 그냥 평소 후진 앞차를 피해주기 위해 후진 아니면 뒤로 골목길로 쭉 후진 주차자리를 찾기 위해 후진 이럴 때는 부드럽게 핸들을 이용하셔야지 됩니다. 절대 급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우측 캠핑카 옆에 주차자리 하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주차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그냥 쭉 나가요. 우측 사이드미러로 내 주차공간이 보일 때까지. 자 우측 사이드미러로 내 주차공간이 보여요. 그럼 후진을 놓고 우측으로 내 차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부드럽게 내 차를 보냈어요. 그럼 우측 사이드미러에는 더 이상 내 주차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좌측 사이드미러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핸들을 똑바로 하고 좌측 사이드미러 믿고 후진하다가 이제 바닥에 장애물 확인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근데 어때요? 우측 엉덩이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전진 놓고 핸들 똑바로 하고 앞으로 살짝. 그런 다음 다시 후진 놓고 핸들 왼쪽으로 돌리면서. 자 이렇게 돌리면서 그대로 수평 됐으면 핸들 똑바로.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차량을 좌측으로 보도블록으로 가깝게 옮기고 싶어요. 그럼 여기 멈춰있는 상태로는 보도블록으로 옮기기 위해 내 차 핸들을 틀어 나가면 내 차 앞부분이 이 보도블록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똑바로 전진. 내 차 엉덩이가 빠져나올 때까지 똑바로 전진. 전진한 다음에 후진을 놓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저 보도블록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반바퀴 정도만. 그리고 내 차가 보도블록으로 가깝게 이동을 하면은 다시 반대로 반바퀴 후진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수평이 됐으면 똑바로. 이렇게 후진을 하면은 안전하게 내 차를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측으로 또 옮기고 싶어요. 캠핑카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핸들을 돌려서 나가면은 우측 앞머리가 이 캠핑카에 닿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일단 전진을 놓고 내 차 엉덩이를 빼요. 내 차 엉덩이를 내 주차 공간에서 뺀 다음 다시 후진을 놓고 내 차량을 캠핑카 방향으로 핸들을 반바퀴 정도 돌려서 바짝 붙여요. 그리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반대로 반바퀴 정도 쏙 돌려서 다시 이렇게 바짝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시는 겁니다. 이 이동 개념을 알고 가셔야지. 후진을 하면서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지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차 혹은 골목길 주행이 두렵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차하는 방법이에요. 어디든지. 후진을 잘하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공식도 없이 움직여도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후진을 해서 검은색 차와 은색 승용차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냥 평상시처럼 후진을 쭉 하다가 내가 들어갈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서서히 돌려주면서 내 차 엉덩이가 어디로 가는지 체크. 살짝 언덕이라 가속페달 살짝. 자, 우측은 괜찮아 보입니다. 좌측. 좌측도 괜찮아 보여요. 그럼 이대로 그냥 쑥 들어가도 되지만 이대로 들어오게 되면 내 차가 우측으로 이렇게 가깝게 붙게 되겠죠. 그럼 이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 이미 예측을 하는 거죠.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 차가 점점 우측으로 가게 되니까 우측으로 붙겠다. 그럼 들어가지 않고 핸들을 똑바로 풀고 조금 더 후진. 후진하다가 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내 차가 왼쪽으로 쏙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이렇게 주행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바닥 장애물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우측에 차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또 바닥에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측 바닥에 장애물이 있겠죠.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장애물이 분명 있어요. 그럼 그 장애물이 지난 다음 핸들을 부드럽게 돌려서 이 장애물을 회피하는 거예요. 미리 그냥 막 돌리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내 시야로 보고 무조건 핸들 잡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이 어디쯤 지났을지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여기 바닥에 장애물 있죠. 그럼 장애물이 지금은 이제 내 시야에 가려졌어요. 안 보여요. 내 차체에 가려졌어요. 하지만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적당히 지나갔을 때부터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장애물이 내 시야에서 가려졌어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핸들 돌려서 가면 무조건 닿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피한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나가셔야지 돼요.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조금 더 빠르게 돌려서 지나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버스의 장애물은 높게 서 있기 때문에 내 눈에 항상 잘 보여요. 계속 잘 보이겠죠? 그럼 이런 거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있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 저 앞에 바닥에 있는 보더 블럭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분명 내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바닥이 있어요. 그럼 그걸 기억하고 살짝 넓게 우측 앞 신경 쓰면서 살짝 넓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를 신경 써야 될지를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바닥의 장애물들 계속 신경 쓰면서 돌아나가는 거예요. 좌회전은 그나마 바닥의 장애물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할 때는 이 바닥의 장애물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계속 보이니까 판단하고 돌기가 쉽지만 우회전으로 돌 때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판단하기 너무 쉽죠? 근데 우회전으로 돌 때는 저 앞에 장애물 있죠? 지금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보인다고 계속 잘 보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부터는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장애물 위치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안전할 때 핸들을 조금 빠르게 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 장애물.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럼 그 장애물 위치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앞에 하무차 때문에 지금부터 돌리게 되면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짝 멀리 나가면서 돌려야지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maybe go to the Trotsky 급 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